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새날에서 못다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리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대위에 새얼굴이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후보님이 원팀을 위해서 전권을 사실상 송영길 대표에게 넘겨줬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전권을 송영길 대표에게 넘겨줌으로써 당직자 인선이나 중앙선대위 인선을 거의 물론 회의는 했겠죠 근데 송영길 대표님 위주로 중앙선대위를 인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자꾸 이준석이랑 맞짱토론을 하고 벌써 네 번째 외부 인사 영입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여기저기서 많은 지지를 하는 셀럽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에 민주당 잠바를 입혀주고 지금의 김병주 대장님도 그런 케이스죠 한민연합부사령관이었던 김병주 대장님도 그런 케이스로 사실상 많은 분들이 물론 이번에 여러분들은 총선에만 나오신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그런 외부 인사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너무 새로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요 새로운 영입 인사 왜 좀 힘이 늦고 파괴력 있는 분들은 나중에 들어올수록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현재는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 169명이 다 참석을 해서 선대위를 꾸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팀의 정신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케미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좀 비판받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아무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다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 당헌에 보면 당무우선권을 가져요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본인의 최고위원회이나 당대표의 어떤 의견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가장 큰 대통령 후보로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아직 쓰지를 않고 있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후보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솔직하게 제가 냉정하게 비판을 하자고 하면 그냥 이재명 후보가 파란 잠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 그 이상도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중진들도 4선 5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우가 안 보인다는 거야 예우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의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했던 이재명 후보라 그래도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가장 빛나게 해줘야 되는 게 169명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이건 재선이건 3선이건 4선이건 5선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전부 이재명을 예우해야 되고 이재명의 어시스턴트가 돼야 돼요 골을 자기가 넣으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갖고 지가 빛나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망해요 특히 송영길 대표 본인이 지금 내가 보고 저 솔직히 송영길 대표 응원을 하고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헤쳐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듬직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의 지금의 행보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위한 행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빛나는 자리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5선, 4선, 3선의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깍듯한 예우와 본인들이 이재명이 빛날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배지의 중압감이 아니라 배지의 중량감이 아니라 이재명을 어떻게 빛낼 수 있느냐를 연구를 169명이 해야 돼요 전 그게 가장 민주당이 아쉬운 점이다 물론 개선이 되겠죠 송영길이 틀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골을 서로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권력투쟁이 돼요 모든 사람이 골을 넣으려고 하면 정작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재명 후보가 골을 넣어도 그게 돋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소수 문제도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야 돼요 요소수 문제도 다른 후보가 다른 의원들이 노력해서 돼도 모든 공은 이재명에게 돌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권 뺏기고 나서 자기네들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넘어가면 지방선거 깨지는 거고 다음 총선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공은 이재명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면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에 이재명이라는 지휘관이 올라타서 뭔가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에 이재명이 승선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된다 이 여태까지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의 선장이 송영길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의 선장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키를 잡는 순간 뭔가가 변화가 됐고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재명이 후보가 돼도 이재명은 후보만으로서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뿐인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되네?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왜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정체를 안 한 게 장점이다 단점은 뭐냐면 여의도 정체를 안 했기 때문에 3선이나 4선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솔선수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빛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3선, 4선 배지 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아직도 옛날 이재명을 생각하는 의원님, 의원님 하던 이재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진들이 가서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재명을 돋보일 수 있는 게 그게 중진들의 역할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뭘 원하는지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서 이재명의 정치적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뭐 시킨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저거 많이 컸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당대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송영길 후보 제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관계자들이 듣는다면 당대표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후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당대표가 돋보이는 정당은 대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송영길이 빛날 때가 아니고 송영길은 보이지 않는 이재명 뒤에서 당의 힘을 합쳐서 이재명을 빛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이 보이면 안 된다 송영길이 자꾸 드러내고 이준석이랑 토론하고 다니고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분산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 강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재명 후보 2, 30대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은 국가를 통치해야 되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많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노년층까지 다 아우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2, 30대가 지금 민주당을 이탈했다고 해서 2, 30대에 맞는 정치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과의 차별은 무엇이냐 대통령으로서 균형 있고 40대, 50대에 치여있는 세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노년빈곤층까지 그리고 아이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들까지 그래서 영유아의 기본소득, 아이들의 아동수당도 증액해주고 노인연금도 증액해주고 40대, 50대가 마음 편하게 집장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2, 30대가 일자리 걱정 없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전 세대를 골고루 이재명 후보가 너무 여론에 이끌려서 2, 30대의 민주당 이탈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다 보면 40대, 50대 우린 뭔데?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나는 모든 세대의 국가 전체를 골고루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윤석열 얘기를 이따가 하고 검찰, 아까도 제가 생활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대선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대선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양쪽 후보의 사건을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저는 검찰은 여기서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검찰은요 지금 사면 초과예요 검찰은 사면 초과입니다 여러분들 사면 초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옛날에 진나라가 통일한 진시황이 진나라로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면서 사면 초과 한나라인가요? 한나라를 초나라가 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다 향후를 향후를 초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다가 사면이 전부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라고 해서 사면 초과라는 말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검찰은 사면 초과예요 왜 사면 초과냐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도 정치 검찰 소리 듣죠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도 한쪽에서는 정치 검찰이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검찰은 윤석열을 수사 제대로 윤석열 4건이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이 돼 있고 김건희와 그의 장모 그래서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부장 오늘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했죠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본부장 지금 여러분들 검찰은 수사를 해도 정치 검찰 소리 듣고요 수사를 안 해도 정치 검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자기네들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사를 안 해도 나중에 윤석열이 대권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잡아도요 언젠가는 윤석열 BBK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과거서진상위원회나 그런 데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요 검찰은 지금 진짜 3년 초과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도 정치 검찰 소리 듣고 저렇게 해도 정치 검찰 소리를 들을 거면 검찰은 본인이 검찰이라는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게 검찰이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을 수사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 검찰이냐? 아니죠 윤석열은 공수처에서도 내 건이나 범죄 혐의를 받아가지고 이 건이 돼 있어요 이런 본부장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온 가족이 범죄 집단이에요 이런 범죄 집단을 검찰이 눈 감아주고 대선을 치르게 한다? 그게 과연 정치적 중립인가? 검찰의 진정한 정치적 중립은 범법자,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검찰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역사가 남을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해도 정치 검찰 수사를 해도 정치 검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의 이번 중립은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하면 지금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 선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매니저님 우리 로렌님이 숨긴 의열단이라는 아이들을 쓰는 저 분은요 아까 새날 방송에서도 헛소리를 하길래 역까지 따라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잘 숨기셨습니다 저런 인간이 민주주행이라는 게 아주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잘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선거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박근혜는 국민의힘의 중심 역할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2007년도 때부터 지켜보면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의 양계파의 핵심이 뭐예요 친박이죠 누가 봐도 아직 국민의힘은 친박이 존재하잖아요 친박과 친이 아직도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됐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되게 아일한 기이한 선거 결과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에는 친박의 힘이 제일 세 국민의힘에는 친박의 힘이 제일 세인데 자기네가 친박은 자기네의 대가리는 박근혜거든 근데 기이한 투표예요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야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2, 30대가 탈당 러시가 일어난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꼰대 정당으로 회귀한 거예요 2, 30대가 왜 이탈을 낳겠어요 저 정당에 희망이 없다 꼰대 정당으로 회귀 여러분들 주변에서 민주당 욕하고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들 주변에 요즘 볼 수 있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는 제 주변에는 민주당 욕하고 부동산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고 문재인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정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상대가 윤석열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 인정 부동산 많이 올랐어요 인정 그래서 민주당도 인정 욕하는 거 근데 윤석열로 정권 규체를 원해?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윤석열은 아니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은 왜 지지율이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 원래의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렇게 높았는데 그동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거냐 이게 국민의힘들이 원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고 그냥 일시적인 거품이다 일시적인 거품에 의해서 이번에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저쪽도 총력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수적인 어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응답해서 실질적으로 저쪽이 더 많이 나온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더 안정감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수십 년간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어요 그분이 여의도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았을 뿐이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많은 풍파를 겪고 험험 진짜 많은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면모는요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으로 출발해서 경기도지사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온갖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다 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앞으로의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 이재명은 관리만 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동안 해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장일 때 어떤 걸 했는지 사람들은 찾아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찾아봐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서로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가 되더라도 윤석열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대부분 99%가 검찰총장 윤석열로 기억해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봐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기억에 남아있는 거랑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선이라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정권을 줘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16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엄청난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의 공격에 방어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나 윤석열은 이제부터의 정치의 행보예요 정치인의 행보를 시작할 때 윤석열은 여기저기서 실수투성이고 남발할 것이고 여기서 거기에 김건희까지 등장하게 되면 쌍으로 사실상 실책을 넘어서 혀를 내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왜? 라이브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생방송과 아무리 언론이 썩어빠져도 있었던 일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냐 거품이냐 윤석열은 거품 플러스 윤석열의 앞으로 정치 행보는 이제부터 지옥문이 열렸다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치가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대통령 후보는 검증뿐만 아니라요 대통령다워야 돼요 대통령다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윤석열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쓰고 그분들에게 전권을 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할 바에는 의원 내각질을 해야죠 안 그래요? 좋은 분들을 행정주요 국무위원으로 써서 그분들에게 전권을 줄 거면 의원 내각질을 해야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내가 정치를 잘 알 수는 있지만 경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대통령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어도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무엇을 갖고 왔을 때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도가 박근혜는 없죠 윤석열도 없죠 제 말이 국정 철학이 없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문화 21세기 문화 강국으로서 막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고를 듣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걸 가장 잘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갔을 때 보고서 한 장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능하면 어떠냐 야 이거 갖다 줘도 몰라 그게 박근혜예요 이해합니까? 이거를 갖다 줘도 이해를 못한다 그게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근혜 앞에서 갖다 줘봐야 모르니까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신 그거를 받아갖고 최순실이라는 무당에게 갖다 줬던 거예요 박근혜는 갖다 줘도 모르니까 박근혜의 멍청한 표정을 국무위원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민으로 여기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고요 나를 탄핵한다는 사람들도 국민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 대 모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바로 정치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국민으로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정당이 잡으면 어때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어때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관제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핵됐고 국민들의 요구에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무속신앙의 주술에 의존하는 청공수승이니 뭐니 왕짜 생기고 다니는 이런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냐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아닌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면 윤석열은 본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국가에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품이고 이 거품은 조만간 엄청난 이게 빠질 것이다 거품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거품은 잦아지거든요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도 이제 윤석열은 시작이고 지옥을 맛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가 5일 날 11월 5일 날 김종인을 만납니다 김종인을 만나서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호를 봐요 물호를 보고 김종인에게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전권을 드리겠다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니까 몇몇은 자기가 임명을 하겠다 그런 딜이 좀 오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종인은 내 밥상은 독상을 차려줬으면 맛있는 반찬을 왜 몇 개는 네가 가져가냐 지금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야 밥상을 차렸으면 이 밥상은 다 내 젓가락이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맛있는 반찬은 왜 몇 개는 네가 가져갈 거야 그거 갖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권난동이가 비서실장으로 윤석열이 임명하는 순간 권난동이 누굽니까 이명박이의 최측근이자 이명박이 때 가장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측근에 누가 봐도 권난동이라는 친이계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준석은 누가 봐도 친박이죠 박근혜를 녹화하도록 이준석은 누가 봐도 박근혜 퀴즈예요 박근혜 퀴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종인이나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김종인을 영입해서 친이계를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걸 알려줘야 돼요 저쪽에서 조혜진이나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는 친이명박계가 누가 있냐면 조혜진 권난동 권선동 여기에다가 몇몇들 주요자리 지금 저쪽 캠프에 지금 엄청나게 윤석열 주변에 붙어있어요 근데 친박에서 김종인을 이용해서 차도살인을 하는 거예요 김종인을 이용해서 윤석열 캠프 자체를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 자체를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재원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장재원이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면 장재원이는 3선이니까 3선 정도가 맞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은 권난동이라는 4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가 벌어진 거예요 유승민도 사실 보면 원조 친박이거든요 그쵸? 원조 친박 누구예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이준석 결국은 윤석열이 옆에 권난동 장재원 이런 애들이 캠프의 중심이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친박이 전부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변박이 있어요 변박 변박도 생겼어요 변박 변박이 누구냐 그러면 김재원 변심한 친박을 변박이라고 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변박들 중에서는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선글라는 변박 이 변박들이 지금 윤석열 주변에 변박까지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준석 김재원 티각티각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에서 누가 봐도 김재원이는 친박이 없거든요 근데 김재원이가 변박이 돼서 윤석열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변박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아 이러다가 우리 친박들 작살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어떻게 해서든지 캠프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김종인에게 정권을 줘서 새로운 캠프를 구성하자 이게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친박 핵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준석이를 친박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이준석이 당대표 누구랑 붙었어요 나경원이랑 붙었죠 그렇죠 나국상이랑 붙었잖아 나국상이 누구예요 친계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친박이 밀었고 나경원은 친이가 밀었어요 근데 이준석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친박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준석이가 잡았는데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옆으로 친이계가 싹 붙었어요 친이계가 왜 붙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살리려고 이명박 살리려고 이 윤석열이가 정권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친박과 친이의 암투가 김종인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권난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비서실장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딜레마예요 윤석열은 딴 거 없죠 정치도 모르고 친이건 친박이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윤석열에게는 솔직히 지금 어떻게든지 친박을 끼아놔야지 자기가 박근혜를 구속시켰기 때문에 친박을 끼아놔야지 선거 전체를 봤을 땐 유리한데 자기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밀어준 사람들은 친이계가 혁신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도 못 버리고 친이계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친박이건 친이건 용강로 선대위를 꾸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게 친이 친박이 암투를 버리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 측근들을 배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손동이가 먼저 알바끼를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님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희름도 버리실 겁니까 저는 저는 권난동 후보를 권난동 의원을 버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김종인 후보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권난동 후보님 비서실장을 좀 맡아주시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김종인을 상황으로 모셔와갖고 왜 지가 당대표니까 지가 당대표니까 이준석이는 김종인을 모셔와갖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친이계들을 쓸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당대표 이상을 할 때도 친이계의 반대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개싸움 벌어졌다 단순히 김종인이가 전권을 달라는 이유는 윤석열 주변에 여러분들 정진석이 있죠 좌진석 운한동 이거든요 좌진석 운한동 인데 정진석 이를 자세히 보군요 정진석 이를 원래 김종필 개였잖아요 자유 그쪽 충청도 자민련 출신이에요 정진석 이를 친박과 친이 싸움 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예요 걔는 자기 국회의원 선수 올리고 충청도 대통령 만들면 된다 싶어 그래서 윤석열 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진석 운한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충청도 출신의 자민련이 해체되는 과정에 합당 통합을 하면서 지 국회의원 올라가고 결국은 충청도 대망론 해갖고 지가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 하려는 거예요 정진석은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지가 국무총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친박 대 비박 싸움이다 친박 대 비박 싸움이 김종인의 친박은 김종인의 이용해서 차도살인 나머지 비박을 쓸어버린다는 거고 비박은 여태까지 친박에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김종인한테 당한 사람 많잖아 친일계 여러분들 홍진표가 왜 공천을 못받았겠어요 친일계였잖아 홍진표는 홍진표는 친일계래서 공천도 못받았던 거예요 여러가지 공천 못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라니까 이제 좀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방역지원금 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민주당이 근데 내년 1월에 지급하자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차 싶어갖고 50조를 풀어서 자영업자를 다 내주겠다라고 하니까 돈풀기 전쟁이냐 쩐의 전쟁이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홍남기 욕을 많이 하잖아요 홍남기와 이제 정부죠 홍남기는 정부고 민주당은 당이죠 그래서 당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딪힐 거예요 왜 부딪히냐 이 방역지원금 내년 1월에 지급하려 그러면 홍남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경제부총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산증액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민주당 마음대로 못하냐 왜 민주당 매번 저렇게 홍남기한테 밀이냐가 있는데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증액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당정마찰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있어요 예산증액 거부권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민주당이 넘어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거 생활에서 못했던 얘기들 오늘 종합적으로 다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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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